Q. 오락실 편의 에피소드를 보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락실 편의 에피소드를 보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매수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볼까요? 꿈의 최종 최종 최종입니다. Q. 오락실 편의 에피소드? Q. 오락실 편의 에피소드? Q. 오락실 편의 에피소드? 아 뭐야? 아 뭐야? 봤어요? Q. 가상의 에피소드? 당신은 나의 동반자 수아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항상 내 공이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뜨끈하게 여기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좀 이따 때리러 갈게 수아님, 언니 생일을 지식으로? 지현이가 축하해요 언니 맞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언니 생일을 지식으로 해주세요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뵙지 말고 쭉 이렇게 수아가 이툰 사이로 뵙겠습니다 안녕 수아님 수아 언니 뭐야?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수아 언니 생일 축하하고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사랑하고 배고파야지 안녕 뭐야? 수아야, 생일 축하해 수아 언니가 요즘 문실도 많아지고 감소에 웃음해진 것 같은데 혹시 말하자, 기대해봐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수아입니다 헐, 대박이다 나 저거 10초 낸 줄 알고 수아, 10초 맞았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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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 우리 미스타되게 해주세요 한 마디 나 23살 23살 아, 저거 23살 23살 빨리 23살 언니 돌파 그래요 언니 돌파 그래요 빨리 23살 딸기 빨강불기 고마워 나 왜 좀 붙여주지 언제 찍었어 생일인데 한 번씩 반말 택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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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한 마디 한 마디 아, 한 마디? 응 한 마디 응 앞으로도 잘 해왔고 잘 하자 잘 해왔거는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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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수아 때리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